안녕하세요. 김상순TV 편집팀입니다.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죠? 벌써 주말입니다. 주말에는 푹 쉬어야 하는데 영화를 볼까 드라마를 볼까 이것저것 고르다가 몇 시간이 가기도 합니다. 이럴 땐 짜증나죠. 그래서 주말 힐링은 역시 차이나는 차이나의 일상생활 에피소드죠. 차이나는 몽개그 모두 18편의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실까요?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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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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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, 알림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